양심노트 작성시 양심분석이 상대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? 예를 들어 저녁에 야식을 안 먹는 게 좋겠다는 자명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유혹에 이끌려 참날 외면하고 먹은 경우 상대가 없어 양심이 상대가 있어야만 양심인가요? 내 안에서 내가 육군을 관리하는 게 양심이냐 비양심이냐가 이미 결정나는데 상대가 있어야만 양심을 하고 비양심을 하고 한다면 혼자 있으면 어떤 죄도 안 짓겠죠 혼자 있으면 완벽하겠죠 양심을 했냐 아니냐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양심이란 게 뭐냐 하늘의 소리를 들었냐 하늘의 뜻을 따랐냐 안 따랐냐 네 뜻대로 했냐 하늘의 뜻대로 했냐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육군을 굴릴 때 거기 안에 사랑, 정의, 애절, 지혜, 성실, 몰입 이런 게 들어가게 했느냐 아니면 탐진치,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급함, 분노로 이어지는 애타는 마음에서 분노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또 어리석음을 만들고 탐진치에 기반해서 행동했느냐 내가 육바람일이나 개정해, 사막에 기반해서 행동했느냐 이걸 분석하시면 돼요 야식이란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전제는 이거예요 야식을 안 먹는 게 자명하다고 결론을 내리셨다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실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야식을 안 먹는 게 좋겠다고 자명한 결론을 내렸는데 외면하고 먹었으면 지금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일단 간단하게 육바람일 중에 인욕을 어긴 거 아닙니까? 인욕? 그리고 정진을 어겼지 않나요? 그 룰을 어겼으니까 룰을 어겼다는 건 지게, 지게바람일을 어겼고요 나든 남이든 내가 죄 짓지 말자인데 내가 나한테 아무튼 내가 자명한 걸 깼으니까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거니까 정의가 깨진 거고 그럼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은 거니까 사랑이 깨진 거고 그걸 또 못 참고 먹었으니 인욕이 깨진 거고 자명하다고 결론 내놓고도 내가 정진을 못 한 거죠 실천을 못 한 거니까 노력을 못 한 거니까 정진이 깨진 거고 그러면 이 자명하다는 결론이 잘못됐거나 내가 뭔가 자명하다는 결론이 맞다면 내가 또 잘못한다는 거면 지혜가 깨진 거고 평정심을 유지 못했으면 선정이 깨진 거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만 분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육바람일 했냐 안 했냐다 이거죠 내가 탐진치를 따랐느냐 육바람일 따랐느냐 탐진치도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육바람일이 51%가 되게 했느냐 탐진치도 수용하되 적절하게 잘 경영을 해서 욕심과 양심의 균형을 잘 잡았느냐 양심이 황금밸런스를 잡게 양심 51% 이상으로 해서 아버지 뜻이 더 펴지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양심 51% 이상으로 해서 양심 51% 이상으로 해서 양심 51% 이상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